인종활등은 미국의 원죄입니다. 2,500여 명의 사상자 발생. 92년 4월 미국 제2의 도시 LA에서 6일 동안 계속된 흑인 폭동. 그러나 분노한 흑인들에게 미국은 속수무책이었다. LA 폭동의 도화선은 검문에 응하지 않은 흑인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굿. 2002년 7월 또다시 무방비 상태의 16세 소년 도너번 잭슨이 경찰에게 잔혹하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흑인 사회는 들끓고자. 구타 사건은 흑인을 범죄자로 보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 한 예일 뿐이라며 분노하는 흑인들. 사건 진화에 나선 LA 경찰 당국은 담당 경관을 직위 해제했지만 러너반 잭슨 측은 경찰관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흑백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 100만 달러짜리 위험한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네, I think that it is a very small event in the life of a police officer, but that it has been blown out of proportion, given, I think, a racial component that has been promoted by certain groups which feel it's in their best interest to do. And I think that this is a way for the black community to underscore that lack of even treatment. However, I think it's misplaced in this case. Donovan Jackson is an example of what the police do to African Americans. It's a horrible case, although not the most vicious case there is. I have many cases in my office now that are much worse in terms of police abuse than that case. It's just that that has a video. 사건 현장은 LA 도심의 흑인 거주지역. Donovan Jackson의 아버지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었다. They pulled the car in. Yeah, car. Pulled the car in and Donovan got out of the car. And his father was waiting for it and went inside. Inside there to get a photo. It's a bag of potato chips. Yeah. 편의점에서 감자칩을 산 Donovan Jackson이 아버지의 차로 돌아다가 아버지를 검문하던 경찰과 충돌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것이다. Donovan Jackson은 이미 수갑을 찬 상태였다. Donovan Jackson은 구타당한 후 경찰서까지 연행되는 수모를 당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풀려났다. 흑인 인권단체들은 흑인에 대한 구타당한 구타나 학대는 경찰에 관용화된 인정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과잉 단속과 학대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흑인은 범죄자로 오인받고 지위에 있는 흑인이 좋은 차를 몰아도 품친 차량이나 마약 중개상이라며 모욕적인 검문을 당한다. Yeah. A lot of that happens usually because a lot of black young teenagers around here get a lot of static because just of our fashion, the way we dress, our hair, the way we look. A lot of police just automatically think we have something to do with violence or trouble or gang members really. So and they're trying to lock down on a gang because the gang is bad out here. So yeah. But it's like the black community is being suffering because it's like intentionally officers are coming here because it's the community to kick it out and that's how it is. And that's how it is. 연일 더 너번 잭슨 사건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LA의 흑인 갱단까지 나서서 경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없을 땐 자신들이 직접 응징하겠다고 선언했다. 폭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인종 문제는 불만 붙이면 터지는 미국의 화약고다. 세계 최대의 다인종국가 미국. 자유와 평등의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살아가는 각양각색의 인종들. 미국은 이들 모두에게 진정한 꿈의 나라이다. 미국 인구는 백인계가 70%를 차지하며 여전히 절대다수 인종을 구성하고 있다. 흑인계, 아시아계, 중남미계 등은 30%를 넘지 못하는 소수인 중이다. 미국 내에서 가장 인종분포가 다양한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시. 인구 39만의 오클랜드시를 표본으로 미국의 인종별 거주 환경을 조사했다. 미국의 도시들은 대부분 지리적 경계와 더불어 인종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다. 오클랜드시도 인종별로 각기 다른 거주지에 나뉘어 살고 있다. 인종별로 나뉘어진 거주지는 그대로 현재의 다른 경제 수준을 보여준다. 오클랜드시는 백인 비율이 다른 소수인종보다 낮은 흔치 않은 지역이다. 흑인계가 14만으로 1위 인종을 구성하고 2위는 백인계가 지키고 있지만 3위의 중남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인종별 수위는 전혀 다른 양상. 백인계 수입이 흑인들에 비해서는 무려 5배에 이른다. 월등히 높은 백인 거주지의 집값으로도 소수인종과 백인지역의 경제 수준을 알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범죄 발생이다. 범죄 발생률 역시 인종별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 발생률 3위 6개 지역은 모두 도심의 흑인 또는 중남미계 거주지역이며 타위 발생지역은 모두 백인 거주지역으로 범죄율이 제로에 가깝다. 유감스럽게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자의 수가 많고 마약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 구역에서 많은 마약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은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마약 딜러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항상 무기를 소지하고 아니죠.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이런 지역들의 마약 시장에서 많은 폭력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오클랜드 최대의 마약 거래지로 피는 흑인 거주지역 높은 범죄율과 마약은 흑인 지역을 빈민층 이외에는 살 수 없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나쁜 교육 여건도 흑인 지역의 발전 없는 악순환에 한몫한다. 대낮에도 학교에 가지 않고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청소년들. 흑인 지역의 열악한 환경은 인종별로 심화되고 있는 미국 내의 빈익빈 부익부의 출발점이다. 빈부차가 흑백간의 빈부차가 더 높아지면서 우선 흑인 지역에 가면 직업이 없어요. 거기서 일자리가 없어요. 흑인 지역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 지역에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흑인 계토요. 계토 지역에서의 경제지수가 벵글라데시보다 더 낮다고. 벵글라데시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대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미국에서. 그런데 그만큼 흑인과 백인 간의 격차가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줍니다. 90년대 이후 미국의 값싼 노동력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남미계. 특히 중남미계는 종교적인 이유로 산화 제한을 기회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 코코 씨 집은 미국 중남미계 가정의 전형이다. 5년 전에 미국으로 넘어온 가족은 당하나리 월세집에서 부부와 네 아이가 함께 산다. 모두 돈거리에 나선 가족들. 나이가 든 자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한인 식당의 주방에서 일한다. 고맙습니다. 멕시코, 돈 없어요. 아무것도 비싸요. 여기, 여기 일에, 아무것도 있어요. 코리안 수풀 일요? everyday, 타임 없어요. 학교는 내가 안 가요. most of them because right now in schools, they don't have any education. and so then they're faced on either not being able to go to school or that their parents are scared for the services for them to get some kind of education, or again the parents are older, they're already working, so they don't have time to learn English. 지난 10년간 오클랜드 전체 인구가 2만이 늘어난 데 비해 중남민계 인구는 3만이 증가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영어조차 배우지 않고 단순 동지계 종사하며 자신들끼리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지역 내 인종혐오 범죄도 근절도 되지 않고 있다. 그 후 백인 인종혐오단체 KKK단에 의한 협박사건도 발생한다. 인종혐오 범죄가 작년 한 해 동안은 4건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4건이니까 금년 말쯤 되면 5, 6건 정도가 되겠죠. 조금의 증가가 있긴 해도 5, 6건이란 그리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거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산위에 위치한 오클랜드의 대표적인 백인 주거지 오클랜드 힐. 소수 인종 지역과 시별되는 낮은 범죄율과 최고의 학군이 이 지역이 자랑하는 특징입니다. 백인들은 백인들대로 소수 인종은 소수 인종대로 살아가는 미국인데 그래서 미국은 각각의 인종들이 결코 섞이지 못한 채 버무려져 있는 인종의 샐러드라고 불립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이라는 요소가 많은 부분에 크게 적용합니다. 모든 인종이 100% 공평하게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자들이 모여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건설한 신대륙의 이상은 어디에 있는가 다인종국과 미국이 인종 통합을 위해 내리고 있는 처방은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인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어퍼머티브 액션 약자 보호 조치다. 소수인종 혹은 차별받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종이나 피부색 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장치. 구체적으로 교육 고용 기업 경영의 세 분야에 있어서 소수계에게 특혜를 주거나 지원하는 것이 약자 보호 조치다. 두 사람이 골프 시합을 하고 있다고 가중해 봅시다. 한 명은 다이고즈고 다른 한 명은 저라고 하죠. 만약 공정하게 시합을 진행시키려면 우리 둘 다 똑같은 상황에서 시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저와 우주와의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평등함이란 마치 골퍼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열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선수에게 조금만 가산점을 주어서 공정한 시합이 될 수 있다로 가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약자 보호 조치에서 말하는 평등함입니다. 단지 유색인종들에게 기회를 조금 더 주자는 것이죠. 이유 없이 과도한 혜택과 최상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흑인계나 히스패닉계 직원이 회사에서 싸움을 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해고시키지 말고 과단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 우선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주자는 의도입니다. 미국에서 소수인종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온 항문은 험난했다. 미국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 노예제도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건설한 신 대륙에서 청교도들이 자행한 야만 1862년 미국 대륙을 피로 물들이고 노예해방이 소망됐다. 아브라함 링크 그러나 14차 개정 헌법에서 보장한 법 앞에 평등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흑인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1950년대까지 계속된 흑백분리정책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흑인을 분리하는 원칙을 보수했다. 1955년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흑인 로사파커는 경찰에 체포했다. 흑인 사회에서 부당하다고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데모를 하면서 처음에는 하루 우리가 버스 안타기 운동을 하자. 거기에 대한 항의로 하루가 거의 1년이 되는 거죠. 1년 동안 흑인들이 버스 안타기 운동.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만 해도 버스 승객이 대부분이 흑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가 문을 닫게 생긴 거죠. 흑인 흑인 민권운동에 불이 붙었다. 63년 드디어 분노한 흑인들은 워싱턴까지 행진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여 명이 링컨 기념관 앞에 집결했다. 미 대륙이 숨죽이며 지켜본 순간 마틴 루터킹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꿈을 외쳤다. 미국 대륙은 1960년대에 흑인 민권운동의 절정기를 맞는 흑인 폭동이 60년대 미 전역에서 다 발생합니다. 미 전역에서. 그래서 백인들이나 그렇지. 정치 지도자들은 이게 잘못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나라들이 지킨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했거든요. 1960년대 미국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 집권기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 약자 보호 조치를 최초로 시행한다. 첫 출발은 고용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1964년에는 독립에 이어 미국 제2의 혁명으로 불리는 민권법이 통과된다. 공공장소 선거에서의 흑백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법안이었다. 그리고 존슨 대통령은 약자 보호 조치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다. 약자 보호 조치는 법전안의 말뿐인 평등이 현실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차별 속에 살아온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은 질의 삶을 누리려면 사회에 특별한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이 교육을 받거나 직장을 가질 때 일정량의 비율을 할당해서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간제로 시행하는 것이다. 초기의 약자 보호 조치는 흑인들이 당했던 차별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출발했고 이후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 등 사회의 약자와 소수계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그전까지는 미국이 얘기했던 민주주의는 말로만 민주주의를 얘기했고 백인들에게만 해당된 민주주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백인을 위한 백인을 위한 백인에 위한 민주주의였고 위색인종 흑인 아시안 그 밖의 위색인종들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었고 이번 65년 이후에 취해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평균주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로 간 그런 시발점이 됐다. 약자보호조치 약자보호조치는 다인종 국가로서 미국의 진정한 진보였다. 흑인 최초의 합사무장 콜린 파월이 대표적인 수혜자다. 보수적인 미국 군대에 약자보호조치가 시행됨으로써 승진때 소수계도 비로소 일정 비율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자소전에서 밝히고 있듯 열렬한 약자보호조치 지지자인 콜린 파워 약자보호조치를 백인 위주의 미국 사회에서 소수계가 제 몫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미국의 소수들에게 약자보호조치의 역할은 크다. 가난한 흑인의 딸이었던 에바 패터슨이 변호사로 성공한 것도 약자보호조치 덕분이다. 그녀는 이제 민권변호사의 대표주자로 흑인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버클리 법학대학 측이 처음 저의 성적을 봤을 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신 성적이나 시험 성적이 특별히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보다 많은 흑인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보다 많은 수가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구요. 그래서 저는 합격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사법고시에도 한 번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학창시설을 보낸 친구 중에는 사법환사도 있고 대부분 사회 지도자들로 성장했어요. 사회생활은 자기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지내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제가 법대에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회 지도자와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수인정으로 클린턴 정부 최관골을 여김은 빌란 리 약자 보호 조치나 약자 보호 조치나 다양성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인종집단에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죠. 약자 보호 조치나 약자 보호 조치가 없었다면 의사나 법조인이 못됐을 유색 인종들이 많습니다. 제 자신도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아마 달랐을 겁니다. 약자 보호 조치로 저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었다면 말이죠. 정말 달랐을 거예요. 로사 카브레라는 샌프란시스코 최초로 탄생한 중남미계 여성 변호사. 제 이모 중에 한 명은 농장일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죠. 카네이션 꽃의 독성인 이모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독성이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시게 됐죠. 저희 가족들은 정말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노력만큼 성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인종차별이 저희 가족의 성공을 저지시켰습니다. 가족 중에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환경. 열심히 공부해도 백인들을 제치고 최고의 성적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약자 보호 조치 덕에 법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제 세대에서는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의 제 자식들이 정말 진정한 평등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약자 보호 조치는 퍼즐 맞추기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평등이라는 퍼즐을 완성시키는데 약자 보호 조치는 매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인도 선망하는 버클리대 종신교수 자리에 오른 엘렌 킴 그러나 소수인종과 여자라는 이중고를 뚫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2 6 7 8 9 9 9 10 10 11 12 12 12 13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ith honors and straight A's, I got a job typing in the insurance company. And that was I looked for a long time and the only job that this was in 1963, I graduated. So the Civil Rights Act was passed in 1964. So there was no Civil Rights Act when I passed. So I got a job typing in the insurance company. after a long effort of looking and I got several job offers to work in the Japanese restaurant or to work in some kind of Polynesian restaurant wearing a kimono or something like that but I could only get typing but after affirmative action then I got a chance so I think my appointment as a faculty person was from affirmative action I think my tenure as my tenure was from affirmative action I think practically everything that I had gotten 백인 사회의 견고한 벽을 뚫고 들어가는 문, 그것이 약자 보호 조치다 UCLA 최초의 아시안계 법대 교수 제리 강 연구원 Did the faculty see my race when they decided to hire me? The answer is absolutely yes. For them it was a benefit to have someone like me with my background, with my interests, with my connection to community law professor at ucla i don't think there's anything wrong with that but um to think that the only reason why i am here is because my resume is so good i think is to flatter myself too much there are lots of people who on paper graduate from harvard graduate from harvard straight a's lots of people do that that's not so unusual so why did they agree to give me a call and ask are you interested maybe in law teaching i think it's because of who i am and who i am includes my race 철저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인 미국에서 뒤늦게 출발한 소수계 경영인들이 경쟁력을 갖기란 힘든 일이다 단돈 60불을 들고 이민 왔던 선악규 씨 오랜 동안 자신의 케빈의 제품을 알아주는 곳이 없어 고생했는데 미국사람이 왔어요 이사성이 누구냐 그래서 나라고 했더니 저희가 이 페더럴 잡을 하는데 페더럴 잡을 하는데 니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리티한테 줘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잡을 결정을 못 하는데 아 그게 결과 어퍼멘트가 있었는데 그쵸 이러면서 니가 좀 도와줄 수 없는 녀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는 거에요 난 잡을 준다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공공기관의 일을 수주하는데 소수계에게 일정 비율을 주어야 하므로 기관에서 자격 요건이 되는 소수계 기업을 직접 찾아왔던 것이다 선악규 씨는 꿈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성공의 첫 걸음이 되었다 그런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소수민족들이 어떤 자리배기를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미국이 굉장히 소수민족이라든가 약소고 민족들의 이민자들에 대해서 큰 배려를 한 거죠 그렇죠 월드컵 축구를 재패한 미국의 여성 축구팀도 약자보호조치의 수혜자다 스포츠에서 약자였던 여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약자보호조치는 소수인종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 백인 남성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능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약자들이 자립해 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70년대 미국은 정치 사회적인 변화를 만든다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집권과 60년대 절정기를 이룬 흑인 민권운동에 대한 백인들의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흑인 학생들이 시설 좋은 백인 지역 학교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약자보호조치 시행 후 흑인의 전문직 진출이 늘어나고 있던 시기 그러나 백인들은 점점 흑인들의 성장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미국이 이러한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이룩하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죠 미국이라는 사회는 처음부터 백인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혜택을 부려왔던 계층에서는 자기들이 자기의 특권을 박탈당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거죠 위기감은 백인들의 반발로 나타난다 74인 백인노동자 웨버는 숙련공 훈련 과정 선발에서 약자보호조치에 의해 흑인을 일정 비율 우대에 선발하자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들 지난 재판에서 이러한 약자보호조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약자보호조치는 허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반발은 계속된다 데이비스 의대는 합격자의 16%를 소수계에 할당하는 약자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인남성 박희는 자신이 불합격하고 자신보다 점수가 낮은 흑인 학생이 합격하자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가 백인남성이기 때문에 UC 데이비스에 오히려 역차별당해서 입학이 거부됐다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막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백인들이, 특히 백인들이 동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affirmative action이 바로 정치화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거기에 대한 역공이 계속 위로 부풀기 시작하는 거죠 사건이 1,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데 꼬박 4년이 걸렸다 찬성자와 반대자 간에 치열한 논쟁과 시위가 이어졌다 소수 인종에게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이 역차별인가 대법원은 결국 박희의 입학을 허가했다 그리고 할당제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다만 인종은 할당이 아닌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약자보호조치가 실시된 66년부터 70년대 말까지 흑인 학생들의 대학 입학 증가율은 240%에 이르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대학 입학은 미국에서도 성공의 지름길이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좋은 학군을 찾아 이사하고 과외도 마다 않는 미국의 백인들 그러나 좋은 환경을 갖지 못하는 흑인이나 소수계에겐 약자보호조치가 유일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그 사람의 수입 정도와 많은 관련성이 있어요 고학력자일수록 저학력자들에 비해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되겠죠 이런 사실로 볼 때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흑인들은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고 수입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현재 체바퀴 돌듯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중명문 미시간대학은 약자보호조치에 관련해 현재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1, 2심을 거치며 벌써 4년째 뒤바뀌고 있는 판결들 미국에서 약자보호조치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는 뜨거운 감자라 약자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측의 의지는 단호하다 그러나 역차별을 주장하는 백인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지금 이곳 미시간대학에서는 두 가지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학부과정 입학 절차에 대한 소송이고 또 하나는 법학 대학 입학에 대한 소송입니다 바바라 그루터는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대학을 다닌 의지의 인물 그러나 법대 대학원에 지원했다 불합격하자 소송을 제기 중이다 학부에 불합격한 제니퍼 그란스도 약자보호조치에 분통을 터뜨린다 미시간대학의 합격기준은 무엇인가? 내신, 배입, 시험 점수, 공사 등 8개의 조건을 보유하는데 그 중에 소수 인종에 대한 가산점이 20점을 차지한다 미시간대학 입학 경쟁률은 해마다 약 5대 1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죠 따라서 단지 성적만을 평가해 그들의 입학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해야 할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리더십이나 그들이 양육되어진 환경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의 교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적용됩니다 여러모로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게하게 하는 것이죠 뭐 그 인종적인 부분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참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입학 여부 결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법학대학 입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흑인계 인종의 입학률을 한번 보시죠 3명이 지원자 중 3명 합격, 4명이 지원자 중 4명 합격 합격률이 100%인 겁니다 2%가 아니고 100%라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는 백인에 대한 명백한 시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정 소송에 들어간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은 똑같은 내신과 똑같은 성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흑인계 학생이 이 학교에 합격할 확률은 백인계 학생에 비해서 100배나 높다는 얘기입니다 백인들보다 생각으로 점수가 낮은 흑인 학생들 그러나 합격권의 학생들은 이 환경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성취한 학생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한가 제 생각엔 공정한 입학을 위해서는 다 한 학생들이죠 그들이 우여한 백인 학생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대학 측은 소수계에 대한 가산점이 부당한 해당제가 아니라 다인종국과 미국의 다양한 교육 환경을 위한 배려라고 주장한다 과거 미국이 소수 인종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약자보호 조치가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소수 인종들을 차별한 것은 우리 과거의 일부분이었음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약자보호 조치를 지난 과거에 대한 단순한 보상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좀 더 교육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상보다는 다양성 다양성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비경을 지닌 학생들이 모인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서로 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다인종들이 화합하는 진정한 민주사회 의미에 대해서 미리 배우는 교육이 지금 미국의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학 측에서 다양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부각시키고 싶다면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겠죠 보다 다양한 학생들을 뽑는다든지 보다 많은 교과목을 개설하든지 해서 말입니다 그것 자체는 아주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학생들을 우원하죠 하지만은 다양성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인종이라는 요소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반대론자들은 능력 있는 자의 권리가 있다는 미국식 자유경쟁 논리를 주장한다 약자 보호는 평등한 개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것이다 미국 제14차 수정헌법에서는 인종이나 출신국을 떠나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미뤄볼 때 미시간 대학의 행위는 정백히 헌법에 위배가 되죠 인종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만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는 없습니다 모든 게 이쁘ful here in 미국 미국이 원하는 것이 multiracial society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많은 관계와 큰 연구와 많은 사람들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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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한 이 경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세상의 경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계에 따라하는 것은 더욱 큰 경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의적으로 다행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each other if they actually study together and work hard together then they learn about each other in a way that's more complicated more human and that's an important lesson that we need to learn about each other and the only way to do that I is to make sure that our social institutions are integrated and the university is incredibly important institution where integration will allow peopl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decrease the racism in our miss 약자보호조치의 앞날은 그러나 박지만은 않다 95년부터 서부 명문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버클리를 비롯해 계열 10개 대학에서 약자보호조치를 전년 폐지했다 그리고 96년엔 캘리포니아주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약자보호조치를 폐지하는 주민제안 209가 하게 된다 109를 폐지하는지 The background of Proposition 209 I think is that there was a public sentiment there definitely was a public sentiment against what was considered favoritism for black people especially black people and probably it came from the recession of the early 1900s but then although it passed later the movement for it began during the economic recession because remember a lot of industrial industrial jobs were lost in California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and whenever there's that kind of a problem and people usually try to find a scapegoat 96년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백인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소수계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백인들을 더욱 부추겼다 96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득표 전략도 폐지 안에 한 몫을 했다 약자보호조치의 진보적인 민주당을 공격하고 공화당적으로 백인들의 표를 집결하기 위해 약자보호조치에 대한 반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칼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표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96년 11월 약자보호조치 폐지안인 주민제안209가 주민투표를 통해 가결된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약자보호조치가 폐지됐고 소수계를 위한 지원이나 특혜는 공식으로 사라졌다 투표에는 백인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다 백인들의 투표 참가율이 무려 74% 그 중에서 63%가 약자보호조치의 폐지에 찬성했다 다른 주들도 약자보호조치를 폐지하는 추세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 전역의 17개 주에서 이미 약자보호조치를 폐지했다 다수 백인의 힘의 소수계는 무력하다 미국의 백인은 지금 기득권 수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60년이 지나면 백인은 더 이상 미국에서 다수인종이 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약자보호조치를 통해 소수인종 지도자가 많아지면 미래의 미국은 인종상으로 아주 바람직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인종의 다양성이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약자보호조치의 폐지로 소수계들은 교육, 고용, 기업경영 전 분야에서 타격을 입었다 백인이 주인이던 나라에서 약자보호조치로 소수계에게 열렸던 기회의 문이 다시 닫힌 것이다 그 혜택이 없어져가지고 그거로 해서 뭐 또 한 20% 정도 회사들은 아마 또 없어지거나 타격을 또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 사람들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캘리포니아 209가 통과된 이후 컨츠컨시 카운티만 보더라도 소수인종은 한 건의 공사계약도 따내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금을 내고 아시아계 미국인들도 사업능력이 좋죠 분명히 우리도 돈이 되는 계약을 따낼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소수인종에게 공사를 강제적으로 주게 하는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백인들은 평소 자신들이 하던 대로 백인들하고만 공사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이나 소수인종들은 공사계약을 전혀 따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캘리포니아 209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최악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절망적인 것은 흑인들이다 약자 보호조책 폐지 직후부터 흑인의 명문대학 입학률이 현저히 감소했다 대학 입학률 감소는 소수계의 중산층 진입과 소수계 지도자 배출에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약자 보호조치의 권한은 미국 소수인종의 권한이다 미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소수계의 권한은 결국 다인종국과 미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당연히 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폐지되도록 해야 하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부시 정권이 캘리포니아 209 안을 폐지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전혀 눈길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209는 우리로 볼 때는 큰 퇴버죠 그렇지만 저쪽 벽에 있는 제 조상님들을 좀 보세요 그들은 노예였고 또 엄청난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209가 큰 퇴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강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잘해낼 거예요 누가 다한지 미국의 모든 인종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종 문제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가장 부끄러운 약점입니다 미국에서 인종폭동은 2, 3, 2년마다 발생해요 주기적으로 자유경제체제가 쭉 가다가 빈부 차이가 점점 걸어지니까 흑인들로서는 2판, 4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러면 좀 잠잠해졌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터져요 소수 인종들이 약자 보호조치 덕대구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백인들의 편견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약자 보호조치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종 간의 갈등을 없앨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뿌리 깊은 빈곤의 악순환 인종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자유와 평등의 나라 위대한 미국에서 결코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이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고 어려운 현실이죠 미국의 약점이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약점은 바로 이거예요 인종 문제와 인종 문제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약점 문제입니다 풀어야 되는데 미국의 논리로는 절대로 못 풀죠 미국의 논리가 자유경쟁체제 논리로는 시장경제 논리로는 그 문제를 절대로 못 풀죠 그래서 미국의 약자인 소수 인종들이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 아래 평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의 약점을 저력으로 만들 수 있는 현재의 유일한 대학 약자 보호조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Verb은 남기만 하면 발전시키고 성장경제 논리로는 그리고 이것이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건 진화에 나선 LA 경찰 당국은 담당 정관을 직위 해제했지만, 러너반 잭슨 측은 경찰관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흑백단의 팽팽한 긴장 속에 100만 달러짜리 위험한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방례를 시키는 것이다. 이 방례를 시키는 것이다. 그 방례를 시키는 것이다. 이 방례를 시키는 것이다. Donovan Jackson is a mayor, the way we look a lot of police is automatically think we have something to do with violence or trouble or gang members really. So they're trying to lock down the gang because the gangs are bad out here. But it's like the black community is being suffering because it's like intentionally officers are coming here to this community to kick it out. And that's what's going on. And that's right. 언어븐작슨 사건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LA의 흑인 갱단까지 나서서 경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없을 땐 자신들이 직접 응징하겠다고 선언했다. 폭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인종문제는 불만 붙이면 터지는 미국의 화약고다. 인종활등은 미국의 원죄입니다. 2,500여 명의 사상자 발생. 92년 4월 미국 제2의 도시 LA에서 6일 동안 계속된 흑인폭동. 그러나 분노한 흑인들에게 미국은 속수무책이었다. LA폭동의 도화선은 검문에 응하지 않은 흑인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군부다. 2002년 7월, 또다시 무방비 상태의 16세 소년 도너번 잭슨이 경찰에게 잔혹하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państwo fighting기 학생이 형태의 무차나는 겁니다. But this is not confined to Englewood. We are talking about racial profiling. Racist attacks by police against blacks and Latinos, male and female, have taken plac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his is not an aberration. This is something that is a consistent pattern, whether it is written or unwritten. It is a policy, a practice, 더너반 잭슨은 구타당한 후 경찰서까지 연행되는 수모를 당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풀려났다. 흑인 인권단체들은 흑인에 대한 구장한 구타나 학대는 경찰에 관용화된 인정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과잉 단속과 학대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흑인은 범죄자로 오인받고 지위있는 흑인이 좋은 차를 몰아도 품친 차량이나 마약중개상이라며 모욕적인 검문을 당한다. 뾤라우ius 대략 사건 현장은 LA 도심의 흑인 거주지요. 도노반 잭슨의 아버지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감자칩을 산 도노반 잭슨이 아버지의 차로 돌아다가 아버지를 검문하던 경찰과 충돌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것이다. 도노반 잭슨은 이미 수갑을 채운 상태였다. 마세 keinerég이 지났다.